도담 중학교 교사 이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이렇게 가까이서 봅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학교에서 교사로 혹시 근무하시는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왔습니다. 제목은 이제 중학교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도전기라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교육도 낯선데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니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보교과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보교과 교사에게도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이 도전이 다른 교과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열면서 몇 장의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실제 정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센서보드와 같은 하드웨어로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고민도 하고 또 직접 만든 앱을 친구들 앞에서 시험도 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수업이 특별한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일반 동아리 활동이나 정보교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커서 엔트리나 또 다른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것들이 모두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될 겁니다. 저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한글을 다루는 것이 누구나 할 줄 알게 되는 지금 이 시대가 오듯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렵거나 낯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경험해 본 것이 될 거란 얘기죠. 지금 이 아이들이 이걸 배웠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다 아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요. 어떨까요? 이 아이들이 학생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저는 문제점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얘기가 교육과정 자체로 바뀌어 왔다는 것이고요. 옛날에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게 막 나온 것이었고 어떻게 사용하는 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 교육과정은 이러한 컴퓨터를 단순히 소프트웨어 활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직접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융합하여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정보국가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은 참 바뀌기가 힘듭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임용 시험을 공부하는 예비교사분들이 더 잘 교육과정을 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좀 변화를 주고 싶더라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요. 정보교과 교사가 학교에 한 명 있는데요. 저 혼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어렵죠. 그래서 팀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팀이 다른 학교에 있는 정보 선생님들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을 한번 모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현재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인 방침 중에 하나인데요. 자율적으로 모인 교사가 공통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교사의 수업 개선과 학생의 학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또 지속적으로 상호 대화를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임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모인 교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율적으로 모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도담중학교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1인 1 공동체로 들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모임의 시간을 일주일 중에 일과 시간 중에 이제 제도적으로 좀 아이들은 5교시만 하고 가고 6, 7교시 정도를 교사가 같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을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과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 수학 선생님들도 난 컴퓨터 좀 전문적인 것 같아서 어려운데? 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또 사회, 국어 이렇게 입문계열 선생님들은 컴퓨터 못해도 괜찮냐고 물어만 보시고 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괜찮아요. 진짜 쉬워요. 애들도 다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애들도 다 하는데 나는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여기 이 사람이에요. 조금 지금보다 조금 어려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2017년입니다. 2017년 이맘때쯤인데요. 제 수업을 선생님들께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때 발령을 우리 학교에 받으신 15명의 신규 선생님이셨어요. 네 신규가 15명이라니. 세종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이 되었고 제가 그 선생님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고 다른 분들은 수업을 참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이날 엔트리를 처음 접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진짜 수업처럼 제가 거꾸로 수업하거든요. 미리 디딤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일찌 써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날 학습지 해가지고 걷었어요. 되게 싫으셨겠죠. 네 근데 되게 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걷는다는 얘기 미리 안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하면서 작성하신 학습지인데요. 나의 친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이날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인터뷰하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행복함을 느끼는 것 그것을 소재로 엔트리로 그 친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이때 이제 내용적인 학습 요소는 입력과 출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활동 학습지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배운 점 느낌적 실천할 점을 적는 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여기서 강조해서 보아야 될 점은 바로 실천할 점입니다. 실천할 점,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실천할 점은 사회교과 수업에도 적용해봐야겠다 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여교과가 소프트웨어 교육과 융합하면 어떨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싶다 적혀 있습니다. 네,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아 저런 거구나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전략 첫 번째의 제가 두었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요. 일단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일단 뭐 드루와 드루와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전문적학습 공동체에서 선생님들과 해보고 싶었던 것은 어떤 컴퓨터 과학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텍스트 프로그래밍 이런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던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과 수업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한 번 진행해 봤었는데요. 엔트리로 우리 교무실 선생님들을 한 번 표현해 보자. 이렇게 처음에 한 번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저 빼고는 다 과목이 다르세요. 체육 선생님도 계시고 기술, 영어, 사회 다양합니다. 특히 이 모임, 첫 모임 가질 때 다른 공동체에서 튕기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정말 싫은데 거기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로 튕긴 거예요. 그 선생님이 누군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미리 사진을 다 허락받아가지고 제가 한 번 찝어볼게요. 이게 맨 처음 시작할 때 장면인데요. 이분입니다. 이분의 표정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처음과 중간과 후반부 네, 영어 과목 선생님이시고요. 튕기셔서 오신 분이에요. 네, 저랑은 친하시고요. 네, 이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도 다 힘드시니까 짝꿍을 잃어서 한 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처음에는 피곤하게 오셨지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단톡방에도 올리신 거예요. 만든 엔트리 프로그래밍을 실행하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희 1학년부 단톡방에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만드는 데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킥킥킥 이거 만들고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도 했어요. 킥킥키 네,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주 칭찬이라는 이모티콘을 보냈죠. 강요된 상황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잘 없을 것 같아서 캡처해놓고 제가 2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오늘 쓰이게 되네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하시고는 태도가 많이 바뀌셨어요. 이렇게 저희는 결성을 하였습니다.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요.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들께서 엔트리로 프로그래밍을 경험해 보시기도 하고 또 내 교과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월에는 방학을 맞이하기 전에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또 한 학기 회고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학기에는 우리 각 교과랑 소프트웨어 교육을 연계한 부스 한번 해볼까요?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가볍게 부담 느끼시지 않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음, 좋아요 하시겠죠. 네, 또 걸려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선뜻 수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소프트웨어 교육 주관을 같이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저 부담 중에서 2017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할 때 소프트웨어 교육 주관을 코알라라는 것으로 이름을 지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코딩과 알고리즘에서 나를 발견하다 이것을 주제로 기획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었는데요. 부스 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아이들이 축제를 준비하듯이 칠판에도 계획을 써가면서 모일 때마다 뭔가를 연구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협의록으로 담당자 이름도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뒤에서 소개 드릴 프로젝트에 과학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직접 부스를 운영할 농구대를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소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의 끊김이 있네요. 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부스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영상이 좀 끊길 것 같아서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고 싶으시겠지만 링크를 따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과 접목시킬 수 있는 체육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논의를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과요 체육 선생님은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교과 지식을 좀 설명해 주시고 저는 그 교과 지식을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부스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었죠 첫 번째는 이 자전거 타기를 한번 접목시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만큼 이 화면 속에 캐릭터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설치해 보려고 하니까 이 자전거가 공회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공회전을 하도록 만드는 거치대 비용이 더 비싸더라고요 자전거는 어디서 애들이 꼭 가져올 수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운동은 없을까요? 또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칭 같은 거 안 될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손바닥을 마주칠 때마다 저항 센서를 사용해서 전류가 흐를 때마다 화면 속 캐릭터가 바뀌도록 한번 해보자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센서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센서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손바닥 하나하나에 다 붙여야 되고 컴퓨터도 여러 대 필요하고 애들은 200명이 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온 것이 그러면 그냥 제자리 뛰기는 어때요? 제자리 뛰기는 혹시 체육 교육 과정과 맞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리 뛰기라는 거는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경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에서 하고 있다 경쟁형 종목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된 부스는 농구대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판자를 붙여서 2인용으로 만들어서요 점프를 할 때마다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 호일이 서로 맞붙도록 해서요 저항 센서가 그것을 인지하여서 전류가 흐를 때마다 화면 속에 캐릭터가 커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캐릭터는 두 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로 주신 것이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한참 그때 인기가 많았던 래퍼들을 좀 섭외하고요 래퍼 사진을 넣고요 그리고 심판 사진 넣고요 그리고 축구 경기 하듯이 이렇게 휘바람 소리도 넣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스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그 활동 장면입니다 여기 선생님께서 체육 선생님이시고요 이렇게 저랑 체육 선생님이 협업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과학 선생님들께서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햄스터 로봇을 이용한 첫 번째 부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앱 만들기 동아리 제가 운영하는 동아리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자신들이 만든 앱을 공유하는 그런 부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위에 있는 사진은 드론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기술 선생님께서 함께 운영해 주셨고요 드론 역시 코딩이 가능한 드론으로 하여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밑에 있는 사진은 VR 체험입니다 사회 선생님께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 주셔서 좋은 VR 컨텐츠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그것들을 교육 내용과 연결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세계지도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부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한 해가 너무 부담차게 끝났는데 2018년이 되었잖아요 다음 해에 제가 또 한 번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개개인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학교 전체로요 그리고 몇 명이 모였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만났는데요 똑같은 분들이 또 오신 거예요 멤버 추가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일곱 분이나 저와 함께 하게 되셨던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가장 처음 모임의 사진입니다 작년에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끝이었다면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과와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치 꾸며진 상황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복을 받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과학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진행했던 프로그래밍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장면이 맨 왼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수업 공개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같이 소프트웨어 교육 연결고리를 찾으셔서 설계를 하고 또 그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함께 참관도 하고 또 그 수업 활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서로서로 테스트도 해보는 장면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한 학기가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요 너무 또 심심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2018년에는 선도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수업도 같이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연결고리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공동수업 과정도 짰는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 연구회를 공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이번에는 좀 왜냐하면 과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좋아요 또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조금 놀면서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2학기 때는 관련된 영화도 보고요 소프트웨어 교육 영화도 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도 같이 참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 작년에 부산에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1박 2일로 또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선생님들께 최대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해주나 근데 그래도 최대한 선생님들의 업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한 학기에 한 번씩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준비하는 것을 이것과 일원화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수업이 사실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 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거라면 이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이 진짜로 다른 교과 수업의 의미가 있는지는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친한 선생님들을 좀 섭외해서 자문의견서를 받는 형식으로도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이 자문의견서를 받으면서 또 놀랬던 것은 선생님들께서 진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자고 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수업에 애착을 가지시고 이것을 좀 더 우리 교과 교육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공동체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야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문의견서를 받으시고 또 몇 날 며칠 고민하셔서 수업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사진은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고 이 수업은 몇 학년에서 했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도 해보시도록 이렇게 교내에서도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컨텐츠는 총 7개 모듈이고요 20차시 지도안을 개발했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교과의 융합을 역사로 잡아봤습니다 역사를 한 이유는 저희 학교에서는 1학년의 역사 과목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고 싶은 생각에 역사를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다른 교과들은 전부 정보와 융합하여서 모든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위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과학에서 빛의 합성과 관련하여서 RGB 개념을 컴퓨터의 이진 표현과 연결시킨 사례인데요 저거는 지금 옷 꾸미기 옷 입히기 게임이에요 그 RGB를 어떻게 옷 입히기랑 연결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센서보드에 엔트리 센서보드는 버튼이 4개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거기에 있는 RGB를 누를 때마다 이 빛의 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완전하게 섞이지 않은, 섞이는 색의 조합을 중간중간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합성한 색깔로 옷을 입혀주는 걸로 프로그램이 끝나요 이런 식으로 좀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오른쪽 것은 사회에서 시차,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시차를 계산하는 식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차 계산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나라에 대해서 바로바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또 직접 프로그래밍 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기술교과 프로젝트와 융합한 것인데요 IoT라는 개념을 좀 접목시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 기술교과에서는 이렇게 주택의 평면도를 작성을 하고 어떤 공간에 어떤 식의 배치가 좋을지도 같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IoT를 접목시킨다면 지금 이 센서보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센서보드에서 원하는 IoT 제품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박수 한 번 치면 불이 켜지고 또 박수 한 번 치면 불이 꺼지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문 써야 되고요 변수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반복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체육 선생님께서 빅데이터를 한 번 넣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했는데 이분은 벌써 되게 자극이 많이 된 거예요 점프점프 할 때 애들 표정 봤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개념을 스스로 막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맞나요? 물어보셨어요 17년에 있었던 부스와 18년에 이루어졌던 활동이 다른 점은 17년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프로그래밍은 제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8년도에는 저는 서포트만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시고 제가 조금 더 보완해드리고 막히는 부분 같이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점점 더 빠져들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육 선생님은 파이썬 연수도 들으셨어요 되게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전국에 있는 체육교사 중에 파이썬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건데? 이러면서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이 되었는데요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우리 교사에게 이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동이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좀 여쭤봤어요 먼저 한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교과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업하다 보면 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데 다른 교과와 융합된 수업을 같이 고민한다라는 거 되게 신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과 재구성에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융합해서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과학 교과 내용이 융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에 활동해보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과학적 원리를 소프트웨어와 융합해서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고로 이 두 번째 느낀 점을 써주신 분은 교육 경력이 10년이 넘으신 과학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저랑 같이 교과 융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첫 해에도 둘째 해에도 과학 교과와 직접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신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의견은 조금은 회의적이기도 해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다소 아쉽다 하지만 교사 연구회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공개도 하고 교재도 나오고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재미있었다 또 여러 교과 선생님들 간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수업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체육 선생님 건데요 이렇게 교사들에게도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맨 처음에 전략 1에 사회교과에 융합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선생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이 시차 계산기였어요 2년 전에 그 다짐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신 거죠 굉장히 대단한 발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정보수업 아니고요 다른 교과 수업 융합된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좀 물어봤어요 기존의 과제 수행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서 흥미로웠다라는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제보다 몰입하고 참여도가 높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업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네 번째는 협업 능력 말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물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파란색이 매우 그렇다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그렇다 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요 가끔 그러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스스로가 이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더라고요 짧게는 2차시 길게는 8차시까지 이루어진 그 수업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지가 생겼다는 생각에 더더욱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요 올해 전문자과학습 공동체가 진행되는 저희 학교의 방향이 학년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제별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자과학습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학년별로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체육 선생님 계신 데는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해요 이렇게 막 쪼르셨대요 그런데 전문가가 없지 않아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조금 약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 같이 있지 않아도 그 교육을 좀 고민해보고 리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희는 또 다른 교사 자율 동아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또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학교를 이동하더라도 우리는 만나자 뭐 이런 결의를 좀 했는데요 제가 느낀 반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아실수록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체험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펼쳐갈 수 있는지를 좀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사회면 사회 정보면 정보 국어면 국어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정보 시간인데 왜 과학책을 펴요?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사회 시간인데 왜 프로그래밍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기 싫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협업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협업을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정보 교과여서 학교에서 교과 협의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저와 제가 협의를 해요 교무수첩의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가 협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보 교과의 필요성을 모든 선생님들이 좀 공감해 주시면서 그래도 조금 덜 외로운 학교 생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멘트는 이건데요 소통의 가치, 협력의 즐거움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꽃피우다 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이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을 준비하면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서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함으로써 즐거운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피곤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놀기도 하면서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도실 시간이 막 기다려주고 그랬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꽃피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꽃피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좀 어떻게 이걸 전달하면 좋을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옷도 온통 꽃이지 않습니까? 네, 새로 샀습니다 꽃이 지금도 되게 만발해 있는데요 이 꽃은 언제든 또 시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시든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시든 꽃이 다른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회성일 수도 있다 뭐 한 번 그 과제를 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고민이 각 교과에서 또 소프트웨어 교육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의 교육이 세계를 넘어서 많은 소프트웨어 교육 꽃이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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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